안녕하세요. 미나린과 김혜기의 도아입니다. 제가 요새 사쿠란보에 푹 빠졌거든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뭘 할 때마다 사쿠란보를 따라다니면서 쳐보겠습니다. 정은이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. 정은, 정은! 응? 이거 봐봐. 뭐하는데? 나 봐줘. 좋아? 귀엽지? 귀엽네. 귀엽지? 귀엽다. 왜? 좋아서. 귀여워, 맞아? 응. 같이 쳐줘, 같이. 한다? 싫어. 같이 쳐줘. 싫어. 같이 쳐줘. 싫다고. 같이 쳐줘. surtout, fetch those are awful. 菩's vibes столько 좋아. 그ást이، 또 그 Verdie, 막 crafting smile is warm. 또 다해싯 introduced me to me. 귀엽지? 귀엽다 요새 빠졌어 끄고 말해 아니 갑자기 재채기가 안 나왔다 재채기가 안 나왔다고 재채기 이 왜 봐 왜 왜 귀엽지? 정은 응 왜? 아 이거 할 거다 쿠나 엄마 왜 저래요? 쿠나 엄마 왜 저래요?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라고 엄마 ㅋㅋㅋㅋ 자 쿠나와 같이 춤자 쿠나와 같이 춰줘 알겠지? 쿠나와 같이 춸거야 ㅋㅋㅋㅋ 쿠나와 같이 춰 그만해 이제 싫네 정은 정은 카메라 들어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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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뭘 그만해라 이제 어? 그만 그만하라 흐흐흐 좋아? 너무 좋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